오늘 먹을 간식은 뚱이 김밥 치즈 계란말이 김밥이랑 제육 쌈밥 김밥입니다 유리카 개화예술공원 개화예술공원 보령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발 앞에 보이는게 미술관이고요 오른쪽에 보면 옆에는 조그마한 동물연도 있고 왼쪽에는 허브랜드도 있고 우와 대참바다 그냥 팽창이라는 전시관이 희망하는 거 보면 보이시죠? 보이시죠? 이게 다행이다 2층은 미성년자 초기까지 왜? 왜? 응? 많이 있을 수 있지? 우와 그는 무슨 일이야 그들은 점심을 함께 먹으러 왔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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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빨리 문 닦고 열쇠 잠가 문 닦고 잠가 문 닦고 잠가야지 이거 만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작품 아니야? 대화 초그랜드 대화 초그랜드 대화 초그랜드 두개 한마리 위험해 안녕 안녕 욕망 이게 뭘까~~여... 너무 귀여웠구나 애기붕어들이구나 제일 쌀 상위 중학교 때 제일 많이 먹었던 새콤짱을 샀습니다 살이 찐거니 잃은거니 우와 공연을 하시네 약간 신비로운 노래 배지는 사연하나 플라워가 우와 토끼네 너네들의 해란다 도착했습니다 도착해 갑니다 오! 다양한 물을 공부하러 갑니다 도착 과연 공부터리를 통해 도착 집주얼 물을 가請 오희로 확인해주세요 이거 진짜 인기 전에 가 Salvuk 박연진이었습니다 역수 좋아졌어 애가 소리 들리라고 I love you! 내 카톡에 이렇게 비가 많았어? 아니 근데 그래서 내가 보고 싶어 근데 자꾸 별로 안 나와서 그럴려고 너무 잘 봐 너무 감사하고 색상 멋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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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엄청 맛있어. 이렇게 벌어지잖아. 이제 자가 있으니까. 네. 뭐 하는 거 같아요. 이게 진짜 이거 수면을. 아, 나 좋다. 두 두 두 두 두 두 두. 이게 지금. 아버지, 허락 맞춰요. 먹으러 있잖아. 지금 깨먹고 있어. 알꺼 보니. 응. 이쪽 박스랑 터졌어. 아, 아, 아. 싫어. 싫어. 이런 거 같아. 이런 거 같아. 진짜. 이런 거 같아. 진짜. 반 맛이야. 반 맛이요. 반 맛이요. 반 맛이요. 여러분. 왜? 뭐야. 김치 에너지라고 들어보셨는데. 송아도 헛간다. 송아도 헛간다. 마무리는 휴게소. 연주. 셔시.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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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